문제 11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셋을 실행을 시켰을 때 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이게 레일이 아니고 페일 같습니다. 왜 실패를 하느냐 자 그럼 한번 보죠. 일단 Employee랑 Seller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있네요. 솔트로 그런데 다 디센딩이라서 내림차순으로 Fname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데이터 모두 Fname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Merge 문장을 볼게요. 즉 EMP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새롭게 Merging을 하는데 Merging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Employee랑 Sellerie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By Fname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렬은 각각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서 합칠 때는 지금 오름차순 기준으로 Fname을 합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을 찾아보면 D번 The data set were not merged in the order by which they were sorted. 그들이 솔트된 방식대로 Merging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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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